이 한 놈들을 쳐다보면 머리통 속에 호수를 꼽았나 살고 살아 살다 보니 미치왕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 인간의 모습 그너도 찾아볼 수가 없어 혓바다 놀려가며 광대 놀이에 미치왕이 돼 범죄자의 반란인가 이런 인간 보고 살기 대한민국 정치판이 구더기통이 되었어 머리통에 요강 뚜껑 달아놓고 뺑가리 치며 배신하며 국민 높은 외치는 인간들 보고서 머리통 요강 뚜껑 열어 뺑가리 치는 광대들 보면 이놈들의 우습관 우습관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내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배기한 짓을 하고 살아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좋아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좋아하게 살아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추잡해 뚜껑 쓰고 눈높이 타렬 뚜껑 쓰고 눈높이 타렬 국민의 눈높이 알려주마 가바랑근 벗어 올려 내려주며 국민 눈이 따라 올라가면 이것이 국민 높이 너만큼 왜 이것을 모르고 살아 너의 행과 안개 소리 넥타이 흔들 광대의 짓을 하자 차라리 너와만 그 행위를 하고 살아 설령한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지 말고 살아 가슴뽕 벗어서 한 바퀴 두 바퀴 흔들어주면 국민의 눈 따라 올라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국민의 높이가 눈 높이가 여기에 있잖아 너만 몰라 혓바다 놀러 가면 놀러 가면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아 빨간 고추 하얀 고추 썩고 썩어 점이 있는 금 기대한 인간 놈들 한 놈이 있고 이 놈이 있는 것을 폐자 놈들 주둥이 털며 이렇게 살고 살아가면서 폐자의 부활절 우회척하며 생중계를 하고 싶단다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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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을 해 줘 이놈의 주둥이 돌리고 돌려 너의 설득을 받을까 말까 요리조리 초롱꼬리 현상 그래도 좋다란다 가슴 뽕 달고 살아가면서 설득하고 설득한 게 그렇게 살려 폐자놈들이 협업을 하네 폐자놈들 영원한 폐자 인간 쓰레기 회장들이 부활전을 치르고 있어 참놈들의 시대인가 불리하면 국민은 높이 더럽게 추한 이놈인간이 뚜껑 닫고 살고 살아가길 얼마나 답답할까 포기할 수 없는 가슴 뽕 이렇게 기괴한 놈이 세상에 태어나서 조작을 하며 이렇게 꼴통치실게 알 수 없는 편종놈들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띠뚱띠뚱 짝밟은 티덕하면서 깔창 높이 신발 높이 기작으면 그 무엇이 그렇게도 슬퍼질까 짝발딛고 띠뚱띠뚱 가슴 뽕 달고 뚜껑 씹어 날라리 전치 뚜껑 씹어 날라리 전치 알 수 없는 이놈의 편종놈들 그 언제나 치워질까 요강뚜껑 씹어 날라리 전치 요강뚜껑 머리에 씹어 깽가리 치면 광대의 놀이가 어울리잖아 너와 맞는 세상을 즐겨 인생은 그렇게 살고 살아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즐기고 살아 뚜껑 열고 즐기고 살아 가슴 뽕 가슴 불어 요강통에 처박고 살아 한 발 두 발 움직임 짝퉁의 발목 그거 좀 안 보고 싶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